오늘 일요일 마무리는 유튜브 업로드를 위한 브이로그 편집 작업으로 마무리를 할건데요 제가 이번주에만 똑산 한강공원을 두번이나 다녀왔어요 처음에 갔었을때 너무 좋았어서 금요일날 문장이랑 같이 한번 다시 갔는데 그 영상을 제가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기 전에 제가 지금 사진을 한번 자랑하자면 진짜 너무 잘 찍었죠 그럼 저의 브이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키공팔이요 일찍? 응 응 우체공판? 쿠폰서?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? 그 테이블이 좀 크더라고 그래? 뭐 할래? 스플렌더 할까? 스플렌더? 어 좋아 스플렌더 하나 빌려갈게요 네 이거 엠보시어 멘탈 쓰시면 되고요 네 요거 먼저 깔고 요거 위에다가 여기다가 쓰시면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액션 오오오오오 평소에 입enan 시간이 뜹니다 안녕 predominantly 한 번쯤 까먹고 또 한 번쯤 까먹어보는게 또 한 번쯤 까먹어보는게 정말 너무 잘생겼어요 대부분은 또 한 번쯤 갈게요 사랑해 한참을 다 걸어가면 아시지마 자세해 자세해 만족해 젊은 수현 여행 시대 와 흐어낸 초섬이 여은지가 예쁘단 말이여 맞았어 그래! 너무 자루 흘렸지 너무 잘생겼어 미래의 이유는, 내 이름을 게다가 지금 한 입가도록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斯시 입니다 이런 시중 BMW점에서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라이터 예전에는 그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는 데이트, 오후, 압박, 조선, 호이터, 오이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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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터 immediately Everyone can't leave the eye to him 제가요! 쇽 동영상이야? 어 말을 해야돼 동영상인지 몰랐어 치킨을 픽업했습니다 들어주세요 깐부 열심히 끌고 가는 윤정이 윤정아 불다리를 지나고 있습니다 ये घुण वर्ट शष्ड़गा ऑ्राव अखजज़ जुण़धिए 반갑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